ㄷㄷ ㄷㄷ 지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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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라이브가 왜 두 개 있어 안녕 뭐야 왜 안돼 아 여기 자연 팬분들한테도 말씀 드려야 돼 자연이가 오늘 자연이랑 싸우기로 했었는데 아니요? 어? 근데 그거 했잖아 자연이가 나한테 리브띠우 해가지고 리브띠우? 자연 say to me 나 그냥 알려주세요 방금 그래가지고 싸우기로 했었는데 아니요 나 알려주세요 방금 왜왜왜왜 신났어 그 방금 그 세훈이 어! 맞아 뭐가 맞아 여기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 우리는 박차즈 박차즈 설명해주세요 왜 박차즈 박세훈의 박 자연의 자연 박세훈의 박 자연의 완벽하게 잘생겼다 박세훈의 박 자연의 완벽하게 잘생겼다 이거 왜 뭐예요 아 자아 자아에서 박자고 저희가 비하인드에서 이렇게 박자를 갖고 논다 라고 해서 박자즈로 저희의 조합명을 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자스 박자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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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안 괴롭혀요 내가 괴롭혀? 아니? 그래 아니래잖아요 아니래여서 그릴 뭐라고 주물주물 근데 왜 소리질렀어? 소리 안질렀어 나 그냥 그 놈하게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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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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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이 저희 지어준 조합명의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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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이 저희 지어준 조합명의 박자즈 박자즈 누구요? 자연이 마무리를 해볼까? 자연 오늘 이렇게 처음 박자즈 라이브에 와주신 쏘블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희 사이 좋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이 정말 좋구요 자주 하자 쏘블리들이 되게 좋아하네 응 그래 응 쏘블리들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쏘블리 와인이 사랑합니다 와인이 아시데루 아시데루 아쿠치타카모 쥬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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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쥬땜 쥬 쥬땜 요 쥬때 쥬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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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 atters ells 야 쥬 살리레 웅 네 쥬때 꽃 짐 나 진짜 거짓말 친거야 아니 소블리한테 거짓말 친거야 아니야 고미스테가 무슨 잘 지냈어 아 근데? 나 그냥 테스트 너한테는 테스트했어 거짓말 친거야 미안 이렇게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럼 안돼 거짓말 치면 안돼 왜? 왜 때렸어? 신났어 좋으니까 친한 친구니까 자연이 말 들으면 신나고 친한 친구면 때리는 거다 아니요 나도 자연이한테 너무 신나고 좋은 친구니까 때려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지 아니 아니 그럼 다시 그럼 뭔가 에벌렌 같아 진짜 에벌렌 우리는 이제 진짜 인사를 드려볼까요? 웃어 웃어 스마일 스마일 안녕 안녕 서블리 빠빠 빠이빠이 왜? 마지막인데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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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우린 박 박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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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박자 박자